자 이제 4쿼터입니다. 서울 SK의 공격. SK는 스펜서 선수가 나왔고 울산 모비스는 지금 아이라클라크가 끼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갈라줍니다. 왼쪽 코너에 스펜서 3점 짧았습니다. 좌우치기 실패. 보스테이 2점이 있죠 모비스가요. 아이라클라크. 외곽 갈라주고 열렸습니다. 수업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2,4쿼터의 첫 득점을 어디가 먼저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하겠는데요. 김민수. 고용준. 자 순장 차이가 있죠. 직접 쏩니다. 실패. 스펜서 선수가 상대 개인기는 좋은데 속골으로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갈 때요. 지금 모비스는 양둥근 없이 경기를 소화합니다. 반칙 선언. 대신에 지금 높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크라크 선수한테 볼 투입이 되물어서 외곽의 동료들의 찬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처음 본교에서 나왔어요. 스펜서의 반칙이었고요. 스펜서 선수는 결국 이제 벤치로 들어가고 데뷔 사이먼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박승리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스펜서 선수가 외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 선수가 3점을 던지긴 해도 이렇게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비를 할 때 지금처럼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지금 수비를 해주는 것이 저렇게 뚫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비다고 볼 수 있어요. 박자마자 올라갑니다. 두 점 전준범 전준범 선수도 1쿼터 3점 이후에 오랜만에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56대 47 안쪽 주고 김민수 건네줍니다. 데뷔 사이먼 득점 실패 위바운드는 모빌스가 따냅니다. 56대 47 이제 점수 차이를 두 자릿수로 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주성 스크림 닫고 한지훈에게 안쪽 테잎 아이라프라 자 수비자 반칙이 선호됩니다. 김민수의 반칙 여기서 반칙이 선호됩니다. 자 주민수 선수는 볼만 치지 않았냐 이게 좀 어필을 살짝 해봤는데요. 김민수 선수는 개인 반칙 두 개째입니다. 자유팀구 실패 남아있는 시간은 8분 15초 어! 두 개 모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모빌스의 발목을 자유투가 잡나요? 글쎄요 아직은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SK의 추격 기회입니다. 박승미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 선언 네 지금 박승희 선수와 전준범 선수에서 포즈톱의 1대1에서는 지금 박승희 선수가 좀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웨이트나 높이에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을 갖고 있거든요. 전준범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전준범 선수 개인 반칙이 4개가 됐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가 2명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박승미 오늘 박승미 선수의 득점은 모두 자유팀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 2득점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 울산 모비스는 결국 양동근 카드를 다시 꺼내듭니다. 양동근 선수가 나옴으로써 전체적인 득점에 있어서 안정감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동근 선수가 출전을 가서 승부의 결정을 짓는 선수 대체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이라 클락 외곽으로 남아있는 샤클락 7초 김주석의 돌파 과정 투기자 반칙 이정석 선수의 반칙입니다. 개인 반칙 3개째 탑에서 양동근 왼쪽으로 갈라둡니다. 천대연 안쪽 투입 아이라 클락 밀고 들어갑니다. 페인쇼 진입 아이라 클락 끝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파울 이정석 선수의 파울입니다. 결국은 이제 골프트 자율 싸움을 뺏기면서 파울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정석 선수도 개인 반칙 4개입니다. 감지훈의 자율 투입 1구 성공 오늘 경기 8점째 감지훈 감지훈 선수가 오늘 득점이 7점인데 어신스트가 6개입니다. 자율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신스트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그러면 본인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동네에게 쉬운 득점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상당히 결무적인가요? 멀어지면서 쏩니다. 득점 최원형이 2점 57대 51 6점 차 천대연 가운데 클락에게 아이라 클락 파고듭니다.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뜰게 되면 사이먼 형수가 다리가 늦기 때문에요. 상당히 실정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최원형 사이먼에게 넓게 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시도했습니다. 데이빗 사이먼 아이라 클락의 반칙이었고요. 클락 선수가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 3개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이 파울 개수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용병 선수들 용병 선수 중에서도 이제 5분을 보고 있는 빅맨들이 어떤 파울 트러블에 걸린다고 파울 파울을 나갔을 때 팀에 얻은 제공권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터 선수가 이미 파울 트러블로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5반칙 퇴장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동 반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러스 파울을 하나 더하게 되면 파이파울로 나오게 되면 포 파울이 됐을 때는 상당히 행동이 위축이 되고 행동 반격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네. 데이빗 사이먼의 자유투 자유투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다. 4쿼터에는 양 팀 모두 자유투가 말썽인데요. 4쿼터에 들어와서 체력적인 소모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유투 2구 2구는 성공 오늘 경기 20득점째를 기록하는 데이빗 사이먼 59대 52 골밑 2점 가볍게 득점을 추가합니다. 혼자 스크린에 걸리면서 상대에게 2점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과적으로요. 네. 61대 52 골밑 투입 자 그럼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탐지훈 외곽 갈라집니다. 천대어 바우터에서 연결 탐지훈 베이스라인 쪽을 선택합니다. 자 접촉이 있기는 있었는데 자 김민수의 반칙이군요. 자 김민수 선수는 좀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김민수도 개인 반칙이 4개가 됐습니다. 결국 이대현 선수와 교체됩니다. 결국 이대현 선수가 2번에서 높이에 있어서는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유팀 1부 성공 합지훈 지금 3쿼터가 들어와서 합지훈 전세하던 득점 포지트에이스의 볼을 가르면서 공렬을 살려주는 프레 이게 2쿼터에서 빅터 선수가 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팀 2부에 모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10점 차 이상으로 다시 점수 차가 벌어졌습니다. 골 밑에서 박승리 2점 일단 빠르게 2점을 만회하고 있는 서울 SK 저렇게 되면 고음수 선수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SK에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지금 SK처럼 좋은 움직임을 지금 많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부지런히 뛰어야 되겠죠. 석점 라인 바깥쪽입니다. 슈팅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합지훈 다음편 생겹 자 공을 끊어냈어요. 최원혁 달립니다. 오른손 레이여 오 이게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자 본인의 실수를 만회합니다. 63대 54 9점 차 9점 차 자 함지훈이 직접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외곽 김주성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탑에서 샤클락 5초 김주성 건네주고 올라갑니다. 석점 빗나갑니다. 오 지금은 제법 크게 충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원혁 선수 이렇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부딪치고 가장 목이 삐끗할 수도 있거든요. 오 이렇게 굉장히 큰 동작인데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데 이제는 큰 부상은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보여주거든요. 두 명 수비 사이를 뚫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게다가 지금 아이랑 클라크가 넘어지면서 최원혁 선수 다리 쪽으로 지금 넘어졌잖아요. 전공주 타박선 개념으로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큰 부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다행히 모든 선수가 다 일어났습니다. 서울 SK 공격 이대현 좌중간 석전문의 바깥쪽입니다. 슈팅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아이랑 클라크 저러분이 사이먼 선수가 너무 바깥에 있다 보니까 리바운드 참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패스 리바운드가요. 예 자 쏩니다. 함지훈 석점 실패 이정석이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비 사이먼 바운패스 연결 박승민 골 밑 반칙 얻어냅니다. 저게 결국은 이제 높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천대현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박승민 자유툴 1구 성공 일단 야금야금 쫓아가고는 있는 서울 SK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사정권 안에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예 자 고비에서 작은 실척들이 결국은 역전을 못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쿠타워 후반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SK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승민 자유툴은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63대 58 5점 차 김주성의 3점 정원 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비 실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틸을 나가는 건 좋은데 또 로테이션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여줌으로써 완전한 오픈 찬스에서 실점을 지금 내주고 말았거든요. 66대 58 이대현 뒤로 이정섭 건네주고 이대현 갈라줍니다. 대비 사이먼 두 점 실패 점수 차를 다시 좁히는 데 실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분위기가 몸이 좀 넘어가서 이제 몸이 흐름으로 좀 가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어요. 이제 되면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경기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이라클라크 외곽으로 건네주고 다시 골밑 투입 아이라클라크 두 점 추가 이제 점수 차는 10점 차가 됩니다. 결국 서울 SK에서 작전 타입을 요청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3돈 일단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SK가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추격할 때는 상당히 매서웠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역시 포스트의 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선수들이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 지금 선수들의 모비스트 선수들보다 움직임이 좀 좋은 것이 쉬운 찬스를 만들어야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약 3분이요. 문경은 감독은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이제 이력 스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빨리 오빠스야 얼리 오 dealt KO 더 위로 올라간다. 다 스위치해, 다 스위치 Hoor else they're either. Pro o finns there. 할지 할지 할지! 할지 할지 할지! ải师... 다 스위치야, 다 스위치. 파울 없이 해요, 파울 없이 해요. 사실 지금 SK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의 공격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경희 감독이 선수들의 얼리어팬스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나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과정의 골체를 빨리 해서 득점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주문을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대목이죠. 이제 두 자릿수로 다시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서울 SK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공격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울산 모비스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기 시간을 시간반전 지체를 해도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을 보냐면서 효과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모비스의 생각이고 반면에 SK는 빠른 공격으로서 득점을 올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울산 모비스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 팬들이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저것은 이제 이장 감독의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막매들 필요한 작전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전 타임 시간에 충분히 얘기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승부의 분수력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경기 3분 1초 남았습니다. 점수 차는 10점 차. 물론 불가능한 점수 차는 아니긴 합니다만 현재 분위기 자체가 울산 모비스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시점. 서울 SK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처가 좀 필요한 중간이고 울산 모비스는 이 흐름을 이어가기만 하더라도 오늘 경기 승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3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책.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이지 않는 실책들. 쉬운 오픈 찬스에서 미술샷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실책을 좀 줄여야 되겠고요. 문경훈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리오픈서츠. 좀 집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면서 빠른 득점 찬스를 노려서 득점을 올려주는 그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만큼 문경훈 감독이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3분 1초. 아이라클라크가 코트에 나오고 있고. 아이라클라크가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3쿼터에도 6점을 올려줬고 지금 4쿼터에도 4점. 이 후반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아이라클라크입니다. 스펜서가 나왔군요. 그만큼 빠른 공거리에서 득점을 올리겠다는 문경훈 감독의 의지인데요. 스펜서 수비 2명 따라붙었고 김민수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스펜서 2점 들어갔습니다. 라인을 밟았다는 이야기고요. 두 점짜리 68대 60. 모슨 신부의 시간을 돌리면서 경기를 운영을 할 거예요. 좀 급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함지훈. 오른손으로 슛. 들어갔다 나옵니다. 또다시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 듀얼 익스펜서. 오른쪽 이승준. 득점 실패. 저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경훈 감독의 의지대로 전미를 끌고 갈 수 있는데요. 완전한 찬스에서 득점 실패를 했죠. 68대 60. 베이스라인 돌파. 양동근. 외곽 갈라주고 가운데 김투성이 있습니다. 함지훈. 샤클라크 5초. 함지훈. 뒤로 줍니다. 아이라클라크. 부딪치고 올라갑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다 냈습니다. 울산 모비스. 저는 리바운드를 꼭 잡아줘야 되는 SK인데 상대에게 리바운드를 뺏겨서 두 번의 공격을 허용하는 거예요. 더블팀. 두 선수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SK의 수비 성공. 듀얼 익스펜서. 건네주고. 원인 던크 마무리. 박승민입니다. 서울 SK는 4쿼터에 박승민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양동근 선수가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점수 차는 6점 차. 양동근. 남은 시간 1분 20초. 이제 샤클라크 6초 남았습니다. 양동근 직접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려울 때 저런 프레이에서 득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양동근 선수의 2대 프레이에서 득점이 결국은 나왔어요. 예. 두어릭 스펜서. 오! 주황갑니다. 자, 순간에 방심이 결국 스펜서 선수한테 3점을 맞았어요. 네. 이제 70대 65. 5점 차. 자, 일단 빠르게 반칙을 했습니다. 자유투 2개를 얻어내고 있는 김주성. 서울 SK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두어릭 스펜서. 상당히 중요한 자유투인데요.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김주성 선수는 군산고등학교 승린대학교를 졸업한 3년차 선수입니다. 신장이 173cm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뭐 KBL 무대에 뛰는 선수 가운데 가장 작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장원 선수가 이렇게 KBL 무대를 밟고 이렇게 뒤면 경기에서 뛸 수 있다는 거는 신장은 작지만 그만큼은 개인의 능력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선실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주성의 자유투는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제 72대 65. 7점 차입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스티니. 대원, 대원이. 대원 사라져 있어. 여기로 잡 패 horser. mittaur. 위로 가겠지? 이렇게 안 눈척하면서. 이리로 가면서 안 눈척하면서 승천히 여기를 던져. 빨리 던지지 마. 차분하게 던져야 돼. 여기 찰스. 야, 원영이 찰스하면 줘. 얘 스크링이 아니고 걸려줬다가 가면은 스크링을 다는 것 같던 측면에서. 야, 승진이의 차분히 던져.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분 2초입니다. SK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인데 빠른 시간 안에 일단 마녀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경호 감독이 적점 타임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사이드 아웃에서 바르드 패턴에 의한 외곽 득점을 누리는 그런 움직임을 지시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이포트 더블 스크린을 얘기를 했거든요. 울산 모비스의 해결사는 역시 양동근이었습니다. 팀이 필요로 할 때 정말 중요한 부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또는 노련한 베테링 선수의 활약이죠. 가운데 탑에서 이승준. 서점 길었습니다. 빠른 공격을 시도했던 서울 SK인데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볼을 한 번 더듬었고 김주성. 굴대가 마땅치가 않은데요. 아이랑 클라우드 더블팀. 외곽으로 갈라줍니다. 함지훈. 함지훈 선수의 골을 잡았을 때 이 승진 선수에 좀 붙어둬야죠. 함지훈 빙을 돌면서 오른쪽 열렸습니다. 양동근 3점 성공! 이제 75대 65. 이것은 이제 경기가 모비스의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간상으로도 지금 여기가 없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모비스의 해결사는 양동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동근 선수의 3점 듬점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양동근 선수 슈팅 과정에서 파울이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슛을 던지고 난 이후에 파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상대에게 투샷이 주어졌어요. 팀 파울이기 때문에요. 양동근 선수의 3점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자유수 2개 자유수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곱에서 양동근 선수의 득점이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수 2구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9점 차 남아있는 시간은 약 30여초 황지훈 자, 직접 공격 쪽으로 넘어옵니다. 황지훈 바운 패스, 양동근 자, 시간을 좀 흘려보내죠. 굳이 이제 28초에 걸리더라도 굳이 무리한 공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스크림 받고 양동근 바운 패스 오른쪽 수비 뛰어놓고 3점 쏩니다. 슈팅은 짧았습니다. 자, 이제 승패는 결정이 됐고 상당히 국내외선들의 득점이 빈곤한 상태에서 SK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